좋아요 구독 제 차트에 그려진 선들 자동으로 지표를 제가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지표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십니다 이 지표는 쉽게 말해서 로그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로그라는 거 잠깐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 로그라는 게 보통 리터 규모, 데시벨, 농도 여기에 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리터 규모, 리터 규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로그가 없었다 그러면 이 리터 규모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강진이 7, 리터 규모 7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뉴스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로그라는 게 없었다라고 하면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규모, 책상이 흔들릴 정도의 규모 컵이 떨어졌을 정도의 규모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시벨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데시벨, 40데시벨이냐, 30이냐, 60이냐 이렇게 정합니다 만약에 로그가 없었다면 이 데시벨도 탄생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정도 소리에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 저 정도 소리는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소리 이 정도로밖에 어떤 소리의 높낮음을 정량으로 표시를 못했겠죠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pH7, pH5 이것도 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보다 훨씬 더 많이 제가 해외선물이라든가 국내선물 주식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상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느냐 내지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리느냐 이걸 정확히 좀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착안을 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피보나치선이 있죠 피보나치선을 38.1, 76.4, 61.8, 50, 23.6 이러한 피보나치선의 프로테이지에 이 로그값을 적용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일이 현재 75달러다 그러면 이 75달러를 로그로 환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피보나치로 다시 배분을 해서 만든 선이 로그선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는 무조건 로그선이 깔려야 되고 이 로그선이 없으면 저는 거의 눈뜬 봉사가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 로그선은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거래를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저한테는 가장 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바둑판에 보면 선들이 쭉 있죠 이 선들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둑판의 선들을 저한테는 바둑판의 선들 격과 같은 게 로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 로그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앞으로 나스닥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그 다음에 S&P가 됐던 과연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 하락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현재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스닥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에 보시게 되면 저점이 14140.25입니다 이건 현재 나스닥 일봉차트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차트가 어디까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건지 이걸 로그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로그값으로 계산을 하고 파동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1파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이면 이게 어디까지 다시 상승을 할 것이냐 전형적인 상승 깃발형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진행을 한다 그러면 17635 이 라인을 향해서 이제 나스닥은 달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값을 반대로 역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런 파동을 계산을 역추적을 할 수가 있고 산술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로그값으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면 17635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17165죠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야 이거 나스장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뭐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한 파동 정도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635포인트 정도 앞으로 고점 대비 5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맞죠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갔다 이 파동은 전형적인 우리가 교과서적인 파동값을 계산했었을 때 17635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점 매수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현재의 가격 높은 가격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11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이렇게 6개월간은 보통 상승 낼리가 주로 이어져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 초고수들은요 4월 이후에는 주식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뭐 길게 끌고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가고 이렇게 단탄하든가 이렇게 거리를 하신 분들은 4월까지만 거리를 하고 4월부터는 사실상 큰 거리를 안 합니다 지금이 장이 가장 좋을 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시면 또 저와 같이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러한 장을 또 우리가 만끽하고 수익으로 같이 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bn 그러고 정도로 아니 سے 감사합니다.